모든 채널의 구독은 공짜니까요. 먼저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릴 유튜버는 바로 이분인데요. 이분은 지금 수작업이랑 그래픽 작업 같이 하시는 분인데요. 영상이 많지는 않지만 그림이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구독자 수는 많은 편입니다. 동영상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많지는 않은데 제가 처음에 봤던 영상은 아마 이것과 이거였던 것 같아요. 수채화로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 예쁘게 그리고 마무리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완성도가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했던 영상입니다. 수채화 작업도 하시고 그리고 디지털 작업도 하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 수채화 작업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되게 예쁩니다. 인물 위주로 그리시는 편이고요. 영상이 자주 올라오진 않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개 정도는 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해 두고 꾸준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일러스트 약간 귀여운 캐릭터 또는 여성 캐릭터 이런 거 배우고 싶으신 분들도 구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채화 인물화 하는 방법을 디테일하게 알려주진 않지만 과정을 하나하나 영상으로 찍어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와 이런 그림 너무 예쁘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배울 게 많은 채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유튜버는 오테다마 아트 여긴 영어로 채널명이 써있네요. 지금 메인 채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만화 캐릭터, 여성 캐릭터가 메인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그리시는 것도 이러한 스타일입니다. 영상은 몇 개 없는데 그래도 영상 하나하나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지금 만화 캐릭터 같은 거 이렇게 간단하게 연필로 샤프로 그리는 영상들이 가장 많이 있는데요. 보면은 와 진짜 연필 하나로 이렇게 잘 그릴 수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배울 점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최근에 올린 영상은 1개월 전에 올린 영상인데요. 하우트 조우 핸즈 해가지고 손 그리는 방법 이런 것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화나 드로잉 그리고 일본 이런 여성 캐릭터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채널이고요.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이런 드로잉 어떻게 하는지 평소 궁금하셨던 분들은 구독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이 굉장히 예뻐요. 그 다음에 이분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요. 코스믹 스펙트럼 아트라는 채널입니다. 이분도 역시나 디지털 작업과 드로잉 작업을 같이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디지털 작업보다는 핸드페인팅 작업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최근에는 디지털 위주로 그리고 있는데 예전 작업 같은 걸 보면은 이런 거는 수채화로 완벽한 딸이라는 이 영상이랑 스닙이란 영상 이거랑 이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상인데요. 색감 자체도 굉장히 잘 쓰시고 드론 실력도 훌륭하고 그림 그리는 거 보는 내내 굉장히 만족감을 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수채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인물 캐릭터 좋아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분도 역시나 디지털 페인팅도 하시고 핸드페인팅도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만의 캐릭터가 있어요. 일단 여성을 위주로 그리시는데 되게 눈썹이 두꺼운 그런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영상을 쭉 보면은 이렇게 스케치북 투어 영상도 있고 디지털 영상도 있고 브이로그도 있고 굉장히 볼거리가 쏠쏠한 채널입니다. 그리고 그림도 굉장히 예쁘고 색감도 잘 쓰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런 드로잉의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분은 핸드페인팅 위주로 하시는 분인데 마카나 아니면 아크릴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금 다양한 재료들로 캐릭터 그리는 거 궁금해하셨던 분들은 구독하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페인팅 하시는 것도 올리시지만 스튜디오 브이로그도 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자체가 굉장히 예쁘고 영상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구독을 해두고 보고 있습니다. 영상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뭐 볼거리는 있으니까 한 번쯤 들어가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꽤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요.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영상이 이건데요. 메이크업 영상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미술 작업 하시는 분인데 이 영상이 굉장히 분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잘 하셨더라고요. 미적 감각에서 배울 게 정말 많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일 페인팅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스케치북 투어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분은 꼭 구독을 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캐릭터 위주로 이렇게 그리시는데 그림이 색감이랑 빛의 표현이 정말 예뻐요. 와 이거 뭘로 그렸지? 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올 정도로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감을 진짜 잘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구독하시고 조금 색감의 감각이라던가 이런 거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은 유튜버예요. 이분은 일단은 수채화 튜토리얼 알려주는 영상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영상은 이거예요. 이분 채널을 제가 더 자세히 보니까 수채화 기초 튜토리얼 알려주고 있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분은 꼭 수채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구독하시고 꾸준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영상이 진짜 많아요. 강추하는 채널입니다. 이분은 제가 어떤 아이패드에 프로크리에이트 브러쉬를 하나 구입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 이름을 혹시 유튜브 하시나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유튜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제가 이거를 봤는데 드로잉을 너무 감각 있게 잘 하시고 그리고 제가 약간 좋아하는 주제인 마녀나 이런 것들 위주로 그리시는 것 같아서 바로 구독을 했고요. 영상 이거 클릭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저 타고 들어가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자체는 아쉽게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올린 영상들이 재미있고 그리고 드로잉 같은 거에 배울 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제가 본 영상이 이거예요. 이거 수채화로 그린 건데 일본뿐이라 아무래도 일본 느낌이 많이 나는 여성 캐릭터 위주로 그리시는 분입니다. 수채화 위주로 작업을 하시는데 색칠을 진짜 잘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깔끔하게 수채화 어떻게 색칠하나 보고 싶으셨던 분들한테 이 채널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림 자체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이 굉장히 예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아주 실력자입니다. 꼭 들어가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러브솝이라는 분인데 일본 분인 것 같죠? 스튜디오 브이로그 같은 것도 찍으시고 캐릭터 상품 판매하시는 거, 포장하는 거 이런 것도 보면 재밌어요. 일단은 영상미가 있게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멍때리면서 보기에도 좋은 채널이고요. 그리고 그림 그리는 이런 것도 종종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클릭해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영상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림 관련된 조금 힐링 영상 보고 싶다 아니면 브이로그 영상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마지막이네요. 이분은 요새 추천 영상에 많이 뜨시는 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본 전통 수채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고 ASMR을 많이 올리세요. 이 ASMR 클릭해서 보면은 직접 수채화 물감을 만들어서 아교랑 섞어서 이렇게 붓으로 그림 그리고 마무리 작업하는 것까지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면서 힐링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 이런 그림은 이렇게 그리는구나 라고 또 배울 수도 있는 영상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어제 봤는데 우리 동양화에 민화 그리듯이 이렇게 바림, 그라데이션 시키는 걸 바림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림을 완성하더라고요. 굉장히 보는 재미가 있고 또 ASMR이기 때문에 소리도 좋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구독 안 하셨으면은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구독해도 괜찮은 채널이에요. 모든 채널의 구독은 공짜니까요. 여러분 구독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13분의 해외 미술 유튜버 분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진짜 제가 하나하나 보고 알짜배기 분들만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 그림 독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림 독학을 하는데 그냥 누구한테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만큼이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나 를 보는 것도 진짜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학원을 다니는 것도 있거든요. 혼자서 뭐 피아노 같은 거는 혼자 레슨 받아도 선생님이 다 봐주니까 상관이 없지만 미술학원 같은 경우에는 남들은 어떻게 그리는지 보고 타산지석이라고 하죠. 아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또는 어 쟤는 저렇게 잘 그리는데 나도 조금 더 노력을 해봐야겠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배울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미술 유튜버 분들 구독하시고 그림 독학하는 데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였고요. 오늘은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